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일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제가 강연을 가서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사람이 힘드세요? 일이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또 하나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람 교육 많이 받으셨어요? 직무 교육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네, 직무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건 뭐가 힘들다고요? 사람이요. 그런데 맨날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직무 교육이요. 그러면 힘든 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네, 안 풀린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셜비즈니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핵심이 뭘까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소셜비즈니스가 아닐까.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넥독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런 문제들,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IBM을 행사를 한다고 해서요. 거기 가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솔루션이 어떤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